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저에게 있어선 아주 쪼같은 날입니다 자 들어가자 우선 오늘 DRTEC 한 종목에서 약 900만원, 마이너스 900만원 가량 손실이 났는데요 영상은 DRTEC을 3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3번 다 손실이 나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DRTEC을 처음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재료를 믿고 기다렸지만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에 일단 손절하고 빠져나옵니다 밑으로 한없이 흘러내리던 녀석이 시간이 지나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매수를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영상 길이가 좀 기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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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DRTEC에서 3번째 매매하는 영상입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DRTEC 종목이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시발... 손절이 나가 약 마이너스 900만원 가량 손실이 났구요 매수매도 타점은 이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매매할 때 손절 하자마자 올라가더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 계좌 상태는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만 본다면 계좌 반토막이 났네요 끔찍하죠? 5월 9일부터 꾸준히 추가 입금을 한 4,600만원 가량이 결과론적으로는 다 녹아내렸네요 2023년도 계좌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권에 있었지만 오늘부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근데 뭐 주식 접을 건 아니기에 다시 소액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개쵸!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